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영어강사 김봉영입니다. 보시면은 왜 많은 독학재수 학생들이 있을까요? 그 친구들은요. 명확한 자기 주관이 있어요. 보통 독학재수를 하는 학생들은 뭐냐면은 자기가 인터넷 강의를 고등학교 때 들어서 강사의 강의력에 되게 만족하는 친구들 그 강사를 대처할 수 있는 학원이 제종에는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인강으로 그 선생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가장 커. 마침 집중. 그러면은 이런 사이트. 이 사이트, 이 사이트, 스 사이트, 그 다음에 대 사이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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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그러면은 독학재수의 학생들은요. 그래서 거의 다가 자기가 선생님을 결정을 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뭐냐 하면 독학재수의 가장 큰 특징은 강사의 길을 질이 너무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강사들한테 자기가 직접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독학재수를 하는 학생들이 뛰어난 강사들한테 배웠기 때문에 일반 대종에 다니는 학생들보다 더 성적이 잘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학생이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이 있다는 거야. 그럼 뭘 얘기하는 거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할까. 자, 들어갑니다. 일단은 독학재수와 학원의 압도적인 또 승리는 학원은 관리가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아, 물론. 뭐. 아주 잡스러운 거 지금 안 했어. 여긴 밥을 안 주고 여긴 밥을 준다. 이런 거 말고. 알겠지? 그럼 큰 흐름이 이게 되게. 그리고 막판에 흘러갈수록 수능 이후에서 또 학원은 입시와 관련된 정보를 확실히 제시해 주죠. 이건 본인이 다 개인적으로 알아봐야 되고. 그러면 학생들은 거의 다 강사를 찍고 독학재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좋은 강사들에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집중.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공부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깨지면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가 보통 직장인들이 주말병이라는 게 있고 월요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뭘 얘기할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너무 놀다 보니까는 월요일날 일하기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일이라는 단어가 워크죠. 근데 학생들에게 워크는 뭐예요. 공부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리듬이 깨지면 워크할 수가 없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공부에 리듬이 깨지는.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 공부에 리듬이 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강사한테 배우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강사와 함께하지 않는 그 나머지 시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여러분들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집중. 그렇다면은 초반이 되게 중요해요. 이 공부 리듬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강조하건데 독학제수 학생들은 오전입니다. 오전이 너무 중요해요. 내가 책상에 착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런 걸 제시합니다. 이쪽으로 나오시죠. 반드시 기상 스터디를 해라.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인터넷상에서 기상 스터디를 하는 겁니다. 그 인원은 5명 정도가 좋아요. 밴드. 각종 커뮤니티가 있을 거예요. 온라인상에. 그리고 나서 만원 정도씩 걷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이거를 3번 이상 3회 이상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 만원은 차감되는 형태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자기가 스스로가 부지런하게 부단하게 스스로 채찍질해야 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하는 건 기상 스터디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이 기상 스터디가 제일 좋은 형태는 뭐냐면 같은 과목을 듣는, 그러니까 뭐냐면 아침에 만약에 9시야. 그럼 9시에 같은 선생님의 같은 수업을 듣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A라는 선생님을 들어. 그러면 A라는 선생님을 듣는, 국어에 A라는 선생님을 듣는 학생들 5명이 모이는 거죠. 그래서 1교시에 다 이 선생님의 수업을 듣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밴드 같은 데 올리고, 또 자기가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밴드에 올리고. 그래서 뭐냐면 오전 스터디가 너무 좋아해. 이 독학지수의 관건은요, 오전을 어떻게 보내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기상 스터디, 좋습니다. 아니, 어떤 친구가 작년에도 이 얘기하니까, 혹시 이기상 선생님 수업을 들으라는 얘기냐. 그런 거 아니지. 됐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수업을 듣는 학생들. 그러니까 그 선생님, 영어면 영어,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가능하면 커뮤니티에서 같은 선생님을 듣는, 독학지수를 하는 학생들 5명 정도가 모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착석하는 순간 사진을 찍고, 그 선생님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그리고 나서 수업이 끝났을 때 마지막에 같은 사진을 찍고. 됐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오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집중.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독학재수학생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독학학원에 원장님을 모시고 독학학생들을 입시설명회. 그런데 브랜드학원에 독학학원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잘 봐요. 이 각자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독학학원은 당연히 뭐일까요? 자기 사이트에 있는 강사의 수업을 들으라고 하겠죠. 그런데 나는 벌써 강사 찍고 들어왔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합니까? 브랜드가 있는 그 학원에 가지 않고, 자기만의 독서실을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학생들을 위한, 독학학생들을 위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집중. 오전 기상이 너무 중요하다. 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기상 스터디를 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가능하면 같은 과목의 수업을 듣는 선생님의 학생들의 커뮤니티가 형성돼서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9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2시간 이렇게 해서 처음 찍고 강의 끝나고 또 찍고 올리고 여러분, 기상 스터디가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오전 공부 리듬으로 이끌 것입니다.